교회 공동체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특별하게 정하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식상하죠 전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기 싫은 주제가 전도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설교해도 성도들 전도 안 할걸요 그런 생각을 할 뻔했어요 부담만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만 드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참 이 주제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내용면에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내용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두 죄 용서받고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이 메시지가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1억을 가져오세요 여러분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져오실 분 있을걸요 선한 일을 1년 동안 하세요 선행을 하세요 그러면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학위를 가져오세요 박사학위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가가 없네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이냐 두 번째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대통령의 어떤 친석 왕의 조석 이렇게 어떤 유력한 사람의 편지 유력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캐나다 수상이 캐나다 수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통령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죠 어느 삼성의 CEO가 회장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바울은 바로 이 방식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방법들 선행을 행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도를 닦거나 박사학위를 따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관문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황당한 내용과 황당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하신 분들 옆 사람에게 당신 참 황당하게 여기 있네요 참 여러분 황당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황당한 복음의 메시지 황당한 방식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데 2000년 동안 사용하셔서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시하지 말자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전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전도를 무시하지 맙시다 전도를 무시하지 맙시다 한번 째려보시면서 왜 전도를 무시하세요? 왜 전도를 무시하세요? 라고 한번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제가 그거죠 세상 사람들도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송도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데 전도가 빠져있네요 전도가 전도는 내 캐테고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여러 요소 중에서 다른 건 다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는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없어요 그렇게 의식도 못하고 그냥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누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연결점을 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대를 끊고 있어요 우리가 대를 끊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를 쉬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디 어느 좋은 장소에 다운타운에 시츄레인 가까운데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컴스트럭처 이게 오는 교회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입니다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그러나 교회는 보낸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고 스트럭처 그래서 가는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중의 정체성 더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른받은 사람들 놀라운 구원 황당한 보금의 내용과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그 황당한 방식과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교를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줄어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리처드 위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조는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존재하는 데 존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내고 나가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 역할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일주일에 딱 두 번 교회에 오면 돼요 주간 동안에는 교회에 오라고 안 해요 할렐루야 토요일 날만 오전에 해피 세러데이 스테이지에 토요일 오전만 와서 그것도 노는 노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놀아요 우리의 고민은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재밌게 놀까 그리고 어른들도 어떻게 친교를 하고 재밌게 놀까 이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이 공예배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일 또 수요일 목요 금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딱 두 번 있는 거예요 모임이 기분 나쁘신가요 더 오실 거예요 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구조보다 나가는 구조에 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시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비 그리스도인들 밖에서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내용과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외모가 어떤지 또 이 사람의 사회적인 주의가 어떤지 이 사람이 내 직장의 상사이든지 동료이든지 후배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내 아이의 친구의 부모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남자를 남자를 다섯 명을 바꿔 가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인생의 불행을 경험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찾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인 전도에 대한 사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발 한 명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이 생긴다면 오늘 설교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감히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쳐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잘 모르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세속성을 가지라 거룩한 세속성 홀리와 월드리니스는 서로 충돌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홀리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과 선을 선명하게 그어놓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성에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하거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쳐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속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너무나 나가다 보니까 거룩성이 훼손되는 교회들이 또 나타나죠 그렇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혼혈족으로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치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길목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에요 빠르게 통과할 수 빠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자신이 목적하는 길로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개치급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해부투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개치급을 하고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룩성과 세속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세속성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시죠 성자 예수님 그 하늘 보좌에서 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낙고천한 이 땅에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받은 유혹의 자신을 우리도 받는 유혹의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몸소 우리의 슬픔과 죄와 죽음을 함께 느끼고 나누셨습니다 거룩하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룩성과 세속성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 하미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선민사상에 갇혀있지 않냐 하시고 당시에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클라스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학교에 아침에 조회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를 째려보는 학생들 전혀 앞에 서있는 저에게 관심이 없고 다 책상에 엎드려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 학교에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이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한국은 직장도 그렇고 회식이 많이 있잖아요 술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동료 교사들이 회식하는 그 자리에 술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주만 축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를 가든 2차를 가든 3차를 가든 술에 아주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동료 교사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서 집으로 다 모셔다들고 자기는 그때 집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왜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거룩한 이 선생님이 그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견디면서 이 동료 교사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택시를 일부러 탄다고 그러잖아요 차가 있는데도 택시를 일부러 타서 많은 택시기사들을 일부러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택시기사를 또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택시기사를 해서 손님들을 태우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의 삶속에서 내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거룩함을 이루면서 동시에 세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균형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후배에게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후배가 교회를 따라왔어요 자기 평생에 십몇 년 평생에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돼요 컴 앤 시 가서 보자 가서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받는 삶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질문을 받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는 삶 자 9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여인은 지금 사람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에 왔는데 웬 낯선 남자 그것도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재수없게 됐네 뭐 이러면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까지 거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더구나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라고 의아히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풍습으로 물통 물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마시도록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음식을 나눈다 음식물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에 표시가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식탁교제를 많이 하시고 제자들과 식탁교제를 많이 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친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물통에 떠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좀 친해지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의아히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낯선 남자가 더구나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친해지자고 친밀한 관계를 갖자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신이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억양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억양 그래서 대화하다가 경상도 출신이세요? 경상도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라도 출신이십니까? 강원도 출신이십니까? 충청도 아니면 경기도 출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뭔가 다른 억양을 느낄 때 반문하게 되죠 질문하게 되죠 그 당시에 풍숙과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더구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볼 때 개치급 개치급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유대 남자의 모습은 낯선 거죠 뭔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1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여 다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뭐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비크리스도인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쭉 지켜봤는데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친구야 내가 너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너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내가 지켜봤다 그런데 너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을 보는데 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 분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손 목사 가지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도대체 너를 견디게 하는 너를 견디게 하는 너를 웃게 하는 그 힘이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쁨의 군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성격이 좋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억양 억양이라고 해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래된 과거에 제가 중국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 교수님들 대부분이 자비량이에요 자비량으로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국은 법으로 외국인이 중국 내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전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졸업할 때가 되면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있는 거죠 아니 이 교수님 이 탁월한 교수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거기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이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째서 월급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 척박한 이 연변 땅에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나요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지켜보면서 답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수님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하셨군요 저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봉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이방 땅으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봉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달란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다 전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달란트가 꽤 가격이 나가는 것인 걸 여러분 아시죠 수억이 되는 한 달란트가 수억이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소중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위탁받은 후에 땅속에 묻어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 2000년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리뉴어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전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 보라 컴 앤 씨 와서 보라 단순한 이 한마디가 저의 후배를 목사로 만들어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전도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교회 갈래 그랬더니 교회 간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수숙 집사님 제가 칼렌더를 마트 앞에서 전해줘서 오셨잖아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 인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가서 전하니까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집사님 우리 김집사님은 제가 야채를 키워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봄에 연락이 오셨어요 김집사님 아직도 그 모종을 주시냐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을 1년 후에 제게 연락 온 거예요 근데 1년 후에도 제가 모종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오세요 해서 아침 일주일 오셔서 모종을 받아가셨는데 그것이 2년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실까요 우리 김집사님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면 된다고요 마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작은 거 사소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수만 명을 먹였던 것처럼 그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 아이들 픽업하러 갔다가 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들 운동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피 세러다이 스테이지 한번 와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티슈 있잖아요 티슈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거 선물입니다 그렇게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일에 여러분을 교회에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에드몬톤에서도 왔잖아요 이 잘생긴 청년 에드몬톤에서 왔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쵸? 친구 따라서 친구 만나 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한번 사용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느껴보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한 사람 입을 벌려 전도의 미련하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